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이 영상은 동호윤님, 민주김님, 용폴맘님, 조주덕님, 엠버님, 러브유님, 히스마이드님, 해피쿠키님, 김원호님, 내가국민이다님, 리조이스오레이즈님, 박신혜님의 성원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분의 이야기를 인용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치리 한 말입니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되죠. 무슨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죠? 그동안 한일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양국 정부 간의 대화는 단절되었고요. 한일관계는 파국 일보 직전에서 방치되어 왔습니다. 2011년 12월에 마지막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일본 정부가 2016년에 화해치유재단을 만들죠. 그것도 불과 2년 만에 해체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있었던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판결은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왔죠.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등등 경제 보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도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등 역사 갈등은 경제 갈등으로 확산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일본과 2016년 지소미아를 체결했다가 2019년 8월에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했다가 석 달 뒤에 다시 보류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일 안보 협력도 망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있는 느낌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니까,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가 오니까,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니까, 그렇게 우리를 둘러싼 위기들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이 점점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가깝게 교류해온 숙명의 이웃관계죠. 독일과 프랑스 한번 생각해보시죠. 독일과 프랑스도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적으로 맞서다가, 전쟁 이후에는 전격적으로 화해하고,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가깝게 협력하는 이웃입니다. 한일관계도 이제는 과거를 넘어서야 됩니다. 친구관계에서 서먹서먹한 일이 생기더라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만나서 소통하고, 이야기하면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복원되듯이, 한일관계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이견이 생기더라도, 한일 양국은 자주 만나서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한일관계는요, 한쪽이 더 얻으면 한쪽이 그만큼 잃게 되는 제로성 관계가 아닙니다. 함께 노력하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관계가 될 수 있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동안 그건 못했어요. 전임 정부는 수롱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여파로 많은 국민들과 제외 동포들이 피해를 받죠. 양국의 안보와 경제는 깊은 반목에 빠지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눈앞의 이익만을 바라보면서 편한 길을 택할 수도 있었겠죠. 최악의 한일관계를 이대로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감정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승적인 결단과 호응 조치가 오가는 중에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번 방일에 대해서 우선 한일 양국의 경제계가 환호하고 나섰습니다. 위축되었던 양국의 경제 교류가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제1동포들도 많이 힘들었는데요. 지금 동포사회는 축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양국이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간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전 그리고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습니다. 당시에 난리가 났죠.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외교다. 지금이랑 똑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아니 더했죠. 반대 여론은 미친듯이 들끓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죠.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바로 굴욕적인 자세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가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는 우리의 자세와 각오에 달려있다.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과업을 완수했습니다. 노골적인 벤치마킹으로 기틀을 잡았던 산업들 중에 일부는 일본을 뛰어넘어버리죠. 박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삼성, LG, 현대,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이는 분명 한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가능케 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던 한일 관계의 새 지평을 연 건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선언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방문연설에서 이런 멋진 말을 하죠.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불행했던 건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7년과 식민지배 35년간이었다면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모두 무미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양국의 교류와 협력이 비약적으로 확대됐다는 거죠. 필요 불가결한 동반자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과거서 문제를 매듭짓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초석을 다지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서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 아래서 역대 정부는 강제 진용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1974년 특별법을 제정했죠. 8만 3,519건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보상했습니다. 2007년에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 8천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보상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랑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을 만들어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교류와 협력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고 사과의 메시지도 계속되었고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도 계속되었죠. 그게 팩트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의를 외치면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해도 진정한 사과가 아닌 게 되고 진정한 사과가 아니어서 사과를 안 한 게 되죠. 보상을 해도 충분한 보상이 아닌 게 되면서 충분한 보상이 아니어서 보상을 안 한 게 되어버리죠. 그런데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보면 2010년 갓 나우토 담화를 보면 한국 식민 지배를 따로 특정해서 반성과 사과의 마음이 표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 정부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이식에 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죠. 우리가 아까 독일과 프랑스 이야기도 했고요. 제가 평소에 미국과 일본 이야기도 했죠. 그럼 이번엔 중국 이야기 해봅시다. 중국의 총리 저원 라인은 1972년 일본과 발표한 국교 정상화 베이징 공동성명에서 중일 양국의 인민 우호를 위해 일본의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1937년에 난징에서 30만 명이 학살되었는데 그걸 잊어서 그랬을까요?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왜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선언을 했을까요? 당시 저원 라인 총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 책임은 일부 궁극주의 세력에게 있으므로 이들과 국민을 구별해야 한다. 그래서 일반 일본 국민에게 부담을 쥐어서는 안 되며 그래서 차세대에게 배상 책임의 고통을 부과하고 싶지 않다. 국민 여러분 이제 세계사회의 미래지향적인 흐름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세계로 뻗어나가서 최고의 기술과 경제력을 발산하고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면서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죠. 배타적 민족주의, 반일선동, 거짓말 이런 거 좀 그만합시다. 오늘 스피치는 저답지 않게 문장이 격조 높죠. 사실 오늘 영상은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을 그대로 뵙겨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담화문이 나오면 빠르게 배송하겠습니다. 1850410 내시플라워 화환화분 꽃배달처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